오늘 하루 이 한 시간이 여러분에게 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것, 우리 눈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믿음의 분량은 있는지, 크기가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2년에 먹었던 밥그릇이래요 요즘에는 한 반 정도 줄었나봐요 밥을 많이 먹으면 많이 에너지를 쓸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밥을 많이 그릇에 담을 수 있죠 그릇이 작으면 조금만 담겠죠 그러면 저 밥그릇이 크면 그만큼 많이 먹을 수 있죠 많이 먹으면 많이 에너지가 나오겠네요 우리 안에도 믿음의 그릇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살펴보자고요 우리 아래에 그런 그릇이 있는지 십자가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면 용서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죄가 없어지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값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받아들였는지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그 아는 것과 내가 그것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인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네, 있겠네요 예를 들면 태양열이 빛이잖아요 그러면 그 태양열판이 태양이 있을 때는 전기가 발생이 되겠죠 태양이 없으면 전기가 없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전기가 생겨야 되지 않겠어요 사막에서처럼 이게 태양열판이고 밑에는 냉장고예요 저 속에 사이다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양열판이 있어서 태양이 비춰주면 전기가 도는 거예요 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전기가 도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하기에 힘쓰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받아들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선한 일을 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돌아가심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큰 생애의 결정력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용량이 얼마만큼 받아들였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달라지겠네요 밥을 많이 먹으면 많이 힘을 쓰고 조금 먹으면 조금 힘을 쓰겠죠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고 죄값 때문에 돌아가셨다 돌아가셨으면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면 내 안에서 생긴 일이 있는데 그것은 죄를 그치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그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받아들이면 죄가 그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죄가 그쳐질까요? 받아들인 다음부터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 후로는 그 후가 언제죠? 받아들인 다음부터 받아들인 다음부터는 사람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들어오셔서 죄를 그치게 만드네요 맞죠? 네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 에너지를 쓸 수 있을까요? 얼마만큼 죄를 끊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용량만큼 믿음의 그릇만큼 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해 놓으면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예수를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우울증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우울증은 그분이 들어오셔야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단순히 우리를 정죄에서 면하게 해주는 사법적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한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구원하는 사랑의 표현이다 네 하나님의 용서는 단지 우리가 죄 없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는 것이다 그것까지를 포함한 것이다 그러니까 용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죠? 변화 맞아요 그럼 내가 안 변한 이유는 용서를 안 받았거나 놓쳤거나 그래서 나는 왜 안 바뀌지? 나는 바가지가 평생 그렇게 안 깨지지? 그 이유는 이 문제예요 이 문제예요 이 문제예요 예수는 50년 믿고 교회는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지만 안 바뀐 이유는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에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아 죄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었구나 이걸 확실하게 받아들였으면 지금 많이 변했을 거예요 우리들의 용량만큼 따라서 믿음은 바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손과 같아요 그래서 내가 손이 큰 만큼 많은 것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손으로 표현하면 이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나 믿음을 행사하는 능력은 우리의 것이다 믿음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은혜와 자비를 붙잡는 손이다 그러니까 그 그릇은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네요 우리들에게 간장종자에게도 줄 수 있고 또는 대접도 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크게 받았네요 어떤 사람은 작게 손해지 않아요? 그럼 작게 받은 사람? 어때요? 큰 거 받으면 돼요? 아니, 좁은 거 줬다니까요 아, 키워야 되는군요 키우는 방법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내 믿음이 얼마만큼인가 이거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각 사람에게 주시는데 큰 것도 작은 것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왔을 때 밥을 먹는데 밥그릇 좀 보세요 저거 옛날 사진이거든요 옛날에 저렇게 밥을 많이 먹었어요 그만큼 많이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밥을 많이 먹으면 많이 에너지를 쓰는데 조금 먹으면 조금이에요 그러나 그릇이 크건 작건 밥이 없으면 양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용량을 가지고 있는 이 그릇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용량을 나눠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으므로 그는 이것을 실제로 활용해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은 활용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한테 큰 거 달라고 할 수는 각자에 알맞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죠 이 땅에 그렇죠? 그런데 어디서 태어나세요? 마국간에서 사람들은 뭘 기대했어요? 굉장한 모습으로 오실 걸로 기대했죠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이 깨어졌어요 마국간을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당신의 아들이 마국간에서 태어나 구유에 눕게 하셨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 위대하고 유력한 자들의 생각을 따라 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사람들의 피로를 채우기 위한 종으로써 그 사람들 속에 섞여 살게 하셨다 그러나 그것은 오실자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과 일치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생각과 본인들의 생각이 틀리다고 하는 것을 인정했겠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생각만을 인정하겠죠 그것만 따르고자 하겠죠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우리들의 믿음이 과거는 내 생각대로 했겠지만 이러한 경험을 한 다음부터는 이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무조건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보다 얼마나 더 현명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제 조건 없이 그분 생각대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의 연약함은 사람의 강한 것보다 강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더 강한 것 같지만 우리가 더 지혜로운 것 같지만 이것을 몇 번 경험하고 나면 이제는 조건 없이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마음대로 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게 된다 곧 우리의 부족한 지혜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를 받아들이게 하며 우리의 연약한 것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죄 대신에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게 한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을 활용하면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이 점점 커져가긴 해요 우리 받는 그릇은 작았지만 이것을 계속 활용하면 믿음의 분량이 커지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결국 뭐 때문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한 아이가 간질병 걸린 아이가 있었어요 이 간질병 걸리면 저도 몇 번 그것을 목격했는데 이제 처녀가 왔는데 간질병이 와가지고 갑자기 설교 듣다가 쓰러져 버렸나요 거품을 흘리고 제가 그 수련회를 가는데 배를 탔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쓰러져서 막 거품을 부는 거예요 사람들은 놀래가지고 그런데 제가 한두 번 경험해 보니까 빨리 젓가락 같은 걸 나무 젓가락 같은 걸 입에 물려줘야 되겠더라고요 숨을 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람이 깨어날 때쯤에는 전혀 모르는 것처럼 행동을 해줘야 툴툴 털고 그냥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창피해가지고 또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질병이라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영적인 것이에요 어떤 병리적인 것보다는 그것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에 한 아이가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아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제자들한테 와서 이 간질병 좀 고쳐주세요 물과 불에 아무데나 뛰어들고 아무데나 쓰러지니까 고쳐주세요 했는데 못 고쳐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왜 제자들은 못 고치고 예수님은 고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2절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이 못 고쳐요 그냥 선생님 뭘 하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안 고쳐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 믿음이었어요 열쇠의 키예요 키 그래서 자물쇠의 키가 들어가 열리는데 이게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자신을 의지할 만한 모든 근거가 없어지고 또 없어진 것을 인정할 때 눈에 보이는 모든 일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이 전혀 없을 때 바로 그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 곧 말씀에 자신을 맡길 때에 믿음이 들어온다 그러면 믿음이 언제 생겼냐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지금 뭘 하실 수 있거든 해주세요 했는데 믿음이 지금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고 있죠 그런데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자신은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모든 것을 바랄 때 믿음이 들어온다고 얘기하나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사단은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병을 줄 수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악습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악습을 끊을 수 없다고 예수님께 와서 부르짖을 때 나는 끊을 수 없어요 그때 믿음이 들어와서 나를 거기서 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즉 이 아이는 간질병에서 건질 수가 없는데 아이는 이게 정신이 사단에게 붙잡혀서 혼미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아비 가장 그를 사랑하는 아비의 믿음을 통해서 이 아이에게 능력이 전달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다 아들이 낳은 것은 아버지의 믿음에 달린 것이 없다 우리가 이것을 어린이들을 기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염두에 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문제는 부모에게 많이 관여되어 있다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는 부모의 믿음에 좌우가 돼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이 믿음을 활용해서 이 아이를 살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아이들이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당했을 때 부모가 믿음을 활용해야 돼요 저도 이것을 경험해 봤어요 우리 둘째 아이가 죽어갈 때 차에서 떨어져서 죽어갈 때 정말 간절히 부르시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한 게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사업에 그렇게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랐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해 줬어요 그가 신학을 할 때 신학을 할까 말까 많이 갈등할 때 이 얘기를 해 줬어요 넌 과거에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셔서 그때 얘가 그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내 마음이 애달던지 이 아이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 부모의 믿음을 보고 아이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믿음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아니 아버지 마가복은 9장 23절 예수께서 이루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이라 하시니 자 지금 이 아비에게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믿음이 없어요 근데 그 속에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의 그릇은 있는데 이 사람은 활용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너 속에 있는 그 믿음 이걸 활용해야 돼 이게 너한테 지금 없어 나는 할 수 있는데 네가 이걸 가지고 오지 않으니까 내가 줄 수 없어 이 말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질병 환자를 고치는 과정 속에서 우리들에게 지금 교훈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 속에 믿음의 그릇이 있다고요? 있네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활용치 않고 있다고 한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콕 집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근데 믿음이 없어 마가복음 9장 25절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갈아싸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메 그 사람이 믿음이 생기는 걸 보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준 거죠 아비의 믿음이 필요했었네요 때때로 우리들이 중부기도를 해야 할 필요도 있죠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특별히 이 부성에 아비와 아들 간의 그 사이는 아주 막연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믿음의 분량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것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걸 보고 예수님은 그걸 지적해 주니까 바로 믿음이 없는 것을 용서하소서 내가 믿나이다 그럴 때 믿음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하늘과 연결시키고 흑암의 권세와 겨루어 싸울 힘을 주는 것은 믿음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악적인 특성을 정복하고 아무리 강력한 시험이라도 모두 대항할 수 있는 방도를 그리스도 안에 준비하셨다 사람들 가운데 거니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사기를 내어줘신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에도 역시 능력 있으신 구속주이시다 하늘과 연결시키고 흑암의 권세와 겨루어 싸울 힘을 주는 것은 믿음이다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믿음의 그릇이 있는데 이 믿음의 그릇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원래 우리에게 믿음이 그릇이 있었어요 이것을 활용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활용하기 시작하면 그 그릇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그렇다면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줬지 아니하시리라는 그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라 그의 발 아래 몸을 던지고 내가 민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당신께서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지지라 그대가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결코 멸망할 수 없다 결코 그럴 수는 없다 하나님은 감정을 활용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믿음을 활용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나를 어떻게 짓누르든지 아무리 낭망스럽든지 아무리 우울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활용해라 그러면 결국 이길 수 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은 이 믿음을 통해서네요 믿음을 활용하세요 아무리 죽을 병이라도 믿음을 활용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따라서 믿음을 활용하는 동안에는 될 수 있으면 다른 모든 것에 눈을 감으세요 그럴 때 믿음이 쑥쑥쑥쑥 자라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그것을 활용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실 때 믿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 용량만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실 때 그 위치에 내려가셔서 만나세요 초등학생에겐 초등학생처럼 대학생은 대학생처럼 만나세요 그래서 내가 대학생이 아니라고 겁먹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믿음이 조금이면 이것만 가지고 활용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9장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우리는 안 되는데 왜 예수는 됩니까 왜 조용한 데서 물어봐요 아 창피하군요 예수님께 이제 조용히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내가 하늘의 왕이기 때문에 되는 거야 맞죠?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너도 능력이 없고 나도 내 안에 능력이 없어 근데 너는 하늘의 것을 못 받아서 나는 기도로 받아서 그 능력을 활용했던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오셔서 하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다른 것은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활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것을 못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것이 나갈 수 없느니라 그 사단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냐 그러니까 나는 활용했고 너는 활용하지 않았어 이걸 지금 밝혀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내내 이 싸움을 싸우면서 가는 거야 싸워서 가는 동안에 계속 우리들의 믿음이 활용되고 활용되면 나중에 이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신을 비우고 꾸준히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 이것이 능력을 받게 만드네요 우리들의 용량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때 애들 교육시킬 때 눈높이 교육하라고 그러죠 위압적으로 하지 말고 눈높이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눈높이로 와서 말씀을 하세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 절대 믿음을 강요하지 않으세요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 활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 없다고 하는 것을 상당히 창피하게 여겨서 믿음이 있는 척 하니까 결국 활용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린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가 솔직히 구하고 믿음을 활용하기만 하면 그때서 믿음이 점점 커지는데 허풍쟁이처럼 자꾸 믿음이 있다고 폼재는 거예요 나 50년 다녔는데 나 그래도 교회에서 직책이 뭔데 이런 걸 자꾸 폼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각자의 그릇이 있다니까요 그 그릇만큼만 활용하자고 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지금 없어 그러나 이제 이것은 활용할 수는 있다 이 말이죠 선물이라고 그러네요 누구나 믿음이라고 한 그릇을 선물로 받았어요 우리가 하려는 이것을 활용하는 것뿐이에요 에베소서 4장 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서 상당히 실수를 한 적이 많아요 난 그래서 교회를 지도하고 있잖아요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자상 믿음도 좋아야 되고 그렇죠? 또 선한 행동도 잘 해야 되고 판단력도 좋아야 되고 교회를 이끌고 가야 되니까 그런데 내 안에 이게 없어요 받아야 있는데 그런 사람이 욕망이 있는 척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겸손할 때는 어린아이 같을 때는 예수님 뒤를 졸졸 따라다녀세요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물어봤는데 내가 조금 생기니까 예수 이제 뒤에 따라와 내가 먼저 갈게 이러더라고요 내가 여러분 이걸 나만 실수하는지 모르지만 이거 주의해야 돼요 믿음 있는 척 앞으로 가버리면 그 다음부터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믿음의 분량만큼만 활용하면서 가면 돼요 정직하게 그런데 내가 이제 위치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있는 척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따를 것 같고 과시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가 여러 번 넘어졌어요 물론 요즘도 넘어지지만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가지 마세요 우리 분량만큼만 가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활용하는 것이지 믿음 있는 척 폼 재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3절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분수에 맞게 살아래요 그런데 사단은 항상 이때 계속 우리들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야 너 지도자잖아 그러면 이 정도는 해야 되잖아 그래야 또 사람들이 나를 따를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자꾸 부추기는 거야 믿음 있는 척 폼 재야 되고 이것도 여러분 상당히 힘들어요 있는 척 하는 거 없는 거 가지고 있는 척 하려고 하는 게 힘들더라고 이것도 그런데 이게 하다 보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이 가식 되는 줄을 내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 뒤따라가자는 것이에요 우리 지능 뇌 속에 있는 지능 이 지능을 알 수 있는 시험할 수 있는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 시험 방법이 뭐죠? IQ 시험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IQ가 높으면 사람들이 다 훌륭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IQ 100 안 된 사람이 있죠? 참 못 밝히시는데 100을 훨씬 넘은 사람 150, 170 어떤 사람이 200까지 간다는데 200이 그 사람의 인품을 좌우하나요? 아니죠 지능이라고 하면 IQ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이는 교육사회학적 관점에서 오류 및 편차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를 비판하여 1983년 하버드 대학의 발달 심리학자 하워드 가드너가 주장한 이론입니다 지능검사에서 측정할 수 없는 수많은 지능들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능검사 IQ에서 검사한 것 외에 수많은 우리 안에 어떤 지능, 재능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수학은 못해도 음악은 잘한 사람이 있잖아요 수학은 못해도 운동을 잘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 다 측정을 IQ로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IQ는 수학 능력을 검사하는 건데 그래서 가드너가 이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우리의 지능검사를 하게 됐는데 그게 다중지능검사예요 이게 여덟 가지인데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인관신환지능, 자기성찰지능, 음악지능, 신치운동지능, 자연친환지능, 공간지능 이러한 여덟 가지 지능검사를 하는 것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것보다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을 하나를 더 첨가했는데 그게 이거예요 영성지능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발견하고 나서 애들에게 자꾸 이걸 연습시켜봤어요 교육을 시켜봤어요 그런데 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운동지능은 뛰어나는데 수학지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자꾸 너는 이렇게 치질이 공부도 못해 너는 수학도 이런 것도 못해 그 애들을 자꾸 주눅을 들게 하니까 애들이 바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실제적으로 중학교 1학년 정도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학교도 안 다녔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상담실에 상담하는데 그 엄마가 자기 아들을 옆에 놔두고 얘 지진아예요 엄청 지능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기 데리고 왔는데 좀 잘 봐주세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엄마가 그러니까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걸 인정하고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아이하고 자꾸 상담 저 상담하면서 하는데 아이가 뛰어나게 발달한 부분이 있더라니까요 그게 축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운동을 모든 걸 잘해요 순발력이 얼마나 좋은지 얘가 팍 팍 얼마나 순발력이 좋은지 몰라요 또 하나 좋은 게 금방 사람 들어가서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운동 잘한다 그런데 운동은 저 잘해요 그런데 공부는 못해요 공부는 못해도 괜찮아 그런데 이 아이의 자존심을 자꾸 살려주고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이 아이에게 너 애들 좀 맡아라 맡아서 네가 관리 좀 해라 그랬더니 친화 능력이 있으니까 금방 아이들을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아주 뛰어나요 그래서 이제 얼마 동안 그렇게 여기서 데리고 있으면서 해보다가 여기에 미국인이 오시는데 크리스트라고 키가 2m예요 그래서 이마에 상처가 많아요 어디 문턱에 문지방에 있는데 많이 걸려요 그런데 이분이 영어학원을 하는데 이 아이를 거기에 보내봤어요 영어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칭찬을 받아서 가니까 얼마나 열심히 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크리스트가 와서 이야기한 게 이 아이가 1등을 한다는 거예요 그 반에서 난 너무 깜짝 놀라서 재차 확인하고 재차 확인해서 아니 크리스트 확실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것도 잘할 수 있잖아요 이제까지 못했던 이유는 추눅이 됩니다 나는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다중지능검사가 중요하다는 이유는 제일 잘하는 부분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잘하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잘하는 부분을 가지고 체육지능을 가지고 영어 지능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자신감이 붙으면 수학지능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모든 부분이 원만하게 자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은 활용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제까지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에요 아주 형편없는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눈이 없고 귀도 없고 그런 사람도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헬렌 켈러 생후 19개월 때 알은 뇌척수염으로 인해 장님, 귀머거리, 벙어리의 삼중고를 가지게 되었다 장님, 귀머거리, 벙어리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감각이 남아있는 게 뭐가 있어요? 코는 남아있구나 잘 발견하네요 이건 남아있네요 그런데 냄새가 우리가 서로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남아있는 게 뭐가 있죠? 네, 또 감각 촉감이 남아있네요 그러니까 이 촉감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촉감 가지고 그런데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처음에 이게 물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체를 손으로 만져봐야 알잖아요 물이 있다고 하는 거야 물이 있다고 하는 이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물이 물이라고 하는 것을 단어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단어로 물이라고 하는 것을 아르켜주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연결이 안 되는 것이 아이는 감각적으로 그냥 만지면서 살아가지 언어를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를 모르니까 물을 물이라고 하 컴퓨터를 컴퓨터라고 부르는 것 자체를 모르니까 그래서 설립원 선생님이 물을 만지게 하면서 워터! 워터! 하면서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글자를 만들어서 그래서 처음 글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머릿속에서는 전혀 새로운 것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그저 감각으로 먹고 마시고 이렇게만 살았는데 이제는 모든 물체에 글자가 있고 사람들의 규칙이 있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다고 하는 것을 이 아이는 몰랐지만 이제 사람들은 보고 살고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잘 발달된 감각을 통해서 시각도 청각도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로 들어요? 머리의 뇌에서 그래서 그 설립원 선생님이 그래서 훌륭하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 관계입니다 은사로 알려진 앤 설립원 선생님과 헬렌 8살 때 찍은 사진이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머릿속에서 점점점점 뭔가 이제 능력이 생기겠죠 그런데 그가 커가면서 우리 다른 눈뜨고 귀 듣고 하는 그런 인간들보다 훨씬 높은 경지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사흘만 볼 수 있다면 3일 동안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17개의 명언을 한번 찾아보세요 1.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닫혀진 문을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 2. 장애는 불편하다 하지만 불행한 것은 아니다 3. 고개를 숙이지 마십시오 세상을 똑바로 정면으로 바라보십시오 4.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우리 눈 뜬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글을 지어내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눈이 닫히면 나머지 것이 발달된다 나는 눈을 못 보니까 다른 쪽이 발달된다 그런데 내가 눈이 못 떴다고 나는 불행하지 않다 단지 불편할 뿐이다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알았다 나는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진취적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들이 알 수 없는 부분을 그는 그 경제를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5.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내 영혼을 잃지 않았기에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6.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보이나 만져지지 않는다 단지 가슴으로만 느낄 수 있다 7. 인간의 성격은 편안한 생활 속에서는 발전할 수 없다 7. 시련과 고생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은 단련되고 또한 어떤 일을 똑똑히 판단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며 더욱 큰 야망을 품고 그것을 성공시킬 수 있는 것이다 8. 희망은 인간을 성공으로 인도하는 신앙이다 희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9. 희망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만져질 수 없는 것을 느끼고 불가능한 것을 이룬다 9. 그는 눈을 귀를 못 보지만 이제 높은 경지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끌고 그는 높은 경지로 올라가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훌륭하지 않아요? 여러분 눈 뜨고 귀 듣고 하고 있지만 이 사람보다 우리의 경지가 못하잖아요 10. 비관론자 치고 가득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힘도 가득합니다 14.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기 만족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의 목적을 위해 충실하게 행동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눈 뜨고 귀는 듣고 있지만 비관론자들 우울하고 항상 불평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눈이 없어도 귀가 없어도 얼마나 멋있게 살아가느냐 하면 참 멋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사람을 가치 있게 얘기죠 우리는 이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의 경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경지를 이 사람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아요? 그가 나아요? 우리가 나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고 있는 이 경지를 생각할 때 아 너무나 부족하게 눈 뜨고 귀 듣고 하면서도 그걸 우리는 모르고 살았다 이 사람 글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이 됐더라고요 15. 사흘 동안만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저 동쪽에 떠오르는 태양이 보고 싶구나 서산에 지는 낙조가 보고 싶구나 어머니 품에 안긴 채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얼굴이 보고 싶구나 초롱초롱한 눈동자로 책을 읽고 있는 학생들의 눈동자가 보고 싶구나 16. 사람들이 며칠간만이라도 눈물고 귀가 들리지 않는 경험을 한다면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축복할 것이다 어둠은 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하고 침묵은 소리를 듣는 기쁨을 가르쳐 줄 것이다 17. 눈을 사용하라 내일은 시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매일 살아간다면 평소에는 당연시했거나 보지 못했던 세상의 경이로움을 새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네 오늘 우리 하루만 눈을 떠서 이걸 활용하자 내일은 이를지 모르니까 가치 있는 것을 보고 행복한 웃음을 보고 천연계를 보고 이 사람은 눈은 없지만 우리들과 전혀 다른 넓은 분야를 보고 있는 것이었어요 가장 가치 있는 것 중요한 것은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은 그걸 보고 있었다 이 말이죠 인자하잖아요 이 모습이 여러분 이걸 우리도 좀 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고 싶죠? 그러면 뭘 활용해야 돼요? 믿음을 활용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믿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믿음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실제로 있는 것이네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들이 눈도 없고 귀도 없지만 영적인 것은 안 보이지만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네요 그것이 실체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활용하면 우리는 앞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죠 이 사람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책 보고 있네요 여러분 눈 가지고도 책을 안 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눈이 없어도 책 보고 있잖아요 멋있잖아요 그 점자를 처음에 어떻게 이걸 익혔을까요? 귀 있는 사람은 점자를 익힐 수 있지만 이게 귀도 눈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게 글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을까요? 참 희한하잖아요 믿음을 활용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대장부가 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활용하지 못했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믿음을 활용하여 그 믿음의 경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능력, 은혜들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소심하게 살아오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생각 속에 욕심과 미워함과 불평들만 넣어줬던 것들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눈을 돌려서 할없이 높고 높은 주님의 경지를 바라보면서 저희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고 싶습니다 꼭 승리하도록 해주셔서 이런 아픔이, 이런 고통이 승화되어서 오히려 헬렌처럼 우리도 높은 경지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